송, 송! 아 이거 이 스킨 진짜 좋은 것 같다 근데 자 가보죠 유튜브 아기고양 여러분 하이여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대머리 최고 아이디로 왔어요 다이아몬드 1단계를 만나는 자 오늘 왜 이걸로 했냐면 지금 싸다싸 신지드 실험을 좀 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각도 만들어야죠 그 저기 뭐냐 아이템트리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 접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은요 똑같이 그냥 자살 신지드 룬 봉풀주로 들고 왔고요 펌쿠시 구도 잡히는 거 기분 좋고요 스킨 멋있는데 왜 이렇게 아 얘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노틸 같죠? 이속 빨라지면 괜찮아집니다 이거 W 찍으면 만화가 너무 부담돼서 못쓰거든요 그냥 Q를 찍고요 이거 죽지만 않고 무난하게 집 찍으면 성공이거든요 이렐리아는 그 사실을 아마 알고 있으려나? 딱 되라 끈적 어떻게 도망가 귀여운 녀석 자 사바사 신지드는 당연하게도 이 라일라이가 핵심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사바사란 무엇인가 빠밤 3000원 넘는 아이템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대머리는 야 아 편집하자 살짝 타워박은 느낌으로다가 알죠 너무 좋았나 뭐야 얘는 언제 나보다 티어 낮아짐 너보다 낮아졌겠니 이친구야 잠깐만 이거 싸박싸박 신지들을 못하겠는데? 너무 버스를 타버릴 것 같은데? 아니 본캐할 때 이런 팀을 달라고 아니 뭐지? 하기도 전에 이겨놓을 것 같냐 느낌이 타워 안 먹을래 그래 에스턴 못 맞추면 갈게 가야지 이거요? 이거 다이아몬드1입니다 상대팀 상대팀 아 이미지였네 쏭 쏭 쏭 쏭 쏭 아우 재밌어 맨날 이것만 하고 싶다 뭐 임마 꺼져 맛있어보이는데? 몰락범 이렐리아 아이쿠우 저런 아 뭐야 끝났네? 아 너무 노잼이다 아 이거 뭐 재미를 하나도 못봤네? 신지들 후반 스펙이 왜 좋은건가요? 최상위 cc기를 두개 가지고 있죠 전멸을 못쓰는 이동불가 당판기랑 이제 에어본 취급받는 에어본이 최고 cc기거든요 롤에서 최상위 판정이 가장 좋아요 와드방완타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첫번째 미니언웨이브 이거 미니언 이속 바뀌고는 오버팜인 처음인데 얘네 이속이 좀 빠른데 만나서 싸우다 보면 느려지죠 얘네들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좀 더 빨라졌다는거 빼고는 똑같아 근데 카노스인데 레드 먹으려나? 블루 먹으러 가지 않나? 이거 빨리 가야돼 근데 미니언 빨라져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진짜 이거 아슬아슬하다 이거 빌드 새로 깎아야될수도 있겠는데 이거? 왜이렇게 빨라 얘네들? 와 놓칠 뻔했음 존나 빨라졌어요 미니언들이 그쵸? 진짜 빠르다 와 신지다니까 체감이 확 되네 웨이브 빨라진게 오케이 늦진 않네요 해보니까 살자 신지들은 어렵나요? 지금 한게 살자 신지들에요 타워 처형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거 미니언 빨라져서 오버파밍 템프 올리기는 좋아보이긴 한다 이거 빨리 바로가면 바로나 만나는거 아냐? 이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잘생... 빌드 잘만 짜면 오히려 버픈데? 빌드 잘 짜면 오히려 자살대머리 버프일수도 있겠어요 이거 먹고 죽을 생각합시다 싸다싸 신지들로 갈게요 쿨하게 아다리로 먹어주고요 못먹으면 어쩔수 없고요 못먹으면 어쩔수 없고요 못먹으면 어쩔수 없고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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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뭘 여기까지 왔어? 뒤져주겠어? 신지던데? 뭘 여기까지 오고 그래 흔히 가서 죽었잖아 카우스만 깜깜이 대머리가 맛있다 역시 유튜브는 대머리가 맛있다 그쵸? 점수 올리려고 혈안 돼가지고 럼블만 하긴 하는데 역시 유튜브는 대머리가 맛있어 할 때도 내가 재밌잖아 재밌어 신지던데 점수 올리기 좋나요? 마스터까지는 잘 올리는데요 이게 한 천점까지는 못 가죠 종착 지점이 정해져 있는 캐릭이라 종점이 따로 있어요 이 캐릭은 챔피언의 한계가 좀 있지 나와라이 많이는 못 먹고 이제 와 잠깐만 와 이거는 야 잠깐만 이거 극단계머리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극단계머리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prem 살아버렸죠 치아나가 착하네요 라인 먹었는데 왜 참네요 키아나가요? 근데 나 덕분에 카소스를 잡기도 했고 애초에 밑에 교전이 크게 나서 키아나가 라임 먹기 힘든 자리 아니었나? 나 교전난 거 보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애들은 골드지 카소스가 궁 써도 못 죽이게 좀 깜짝으로 죽었어요 와 내 탑타워 피 5000이야 5000 여태까지 단 한 대도 안 맞았어 내 탑타워가 나이스 타워는 밀렸지만 그래도 키아나 킬인 건 기분 좋다 아 잠깐만 트랙 벤이 탔네 젠장 일찍 아 네네네네네네네 GWEN 랜왕 엠왕 vom 쏘아이 으아 죽겠냐 안죽 안죽어 죽을소두 죽는거였나 아슬아슬했던거 같기도하네요 신지들아 빌드 이렇게 짜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넘어가기전에 존나패면 되긴하는데 와 야 시간을 이렇게 썼는데 철버있는 피가 아직도 안들었네 이거 하루종일 때렸는데 3000밖에 못갖었어 피가 5천 이어가지구 이걸 한타를 박으러 온다 테리오 오고 일리오가 붕이 있으니까요 퍼봐, 받아주자 신화팀 뭐가 나요? 싼거요 신화팀 중 제일 싸면서도 신지들이랑 어울릴만한거 뭐있지? 빠지벗게기 아이고, 미안하다 잘 봤어 어? 의외로 과감한 색상이던데 테리오 쓰죠? 오 잘했네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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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할때 솔로캐리하는 신지들여? 그런 신지들은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롤에? 정복차 들고 솔로킬 따도 승률 더 안나와 이거보다 오 오 이거 안죽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안죽을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무리 봐도 안죽을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이게 신지들과 궁을키면 박마저가 지금 100씩 증가하거든요 지금 이템이면 죽을수가 없죠 그죠?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배치고사 4연승인데? 구간이 낮아서 가능한거긴 한데 맛있다 음 오 오 오 오 오 오 결국 노데스에요 나 노데스 맞쥬 소? 처형데스 빼면 노데스지? 이 판 상독 either 해 perish 미암드리 악보는 탬트리가 57점이면 잘주는건가? 딜량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케릭은 그걸 보면 안되죠 아 네 카보스랑 비슷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진짜 너네 뭐했냐 와 진짜 캐리하기 개힘드네 와 진짜 힘들었네 감사합니다